저를 처음보는데도 눈빛을 저한테 보내주는데 그 아이 눈빛이 완전 너무 간절한거에요. 그래서 간절하기도 했지만 그 아이가 저를 처음보는데도 핥아줄 정도니까 뭔가를 도와달라는 시도인것 같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당장 뭐 해야할 일을 생각을 했는데 24년 3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경 최초 신고자가 신음소리를 내는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가까이 가서 확인한 이후 신고자는 한 말을 잃었었습니다. 임시 이름 민키란 이쁜 요한은 대량의 혈인이 있는 땅 위에서 고통 속에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서 확인해보니 머리에는 정으로 맞은 듯한 흔적과 뒷다리는 힘을 쓸 수 없어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앞다이로 기어와서 최초 신고자분을 핥아주었던 순한녀아 민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민키의 구조과정과 1차 생식기 이후 입원까지의 영상입니다. 참고로 밝은 장소는 cctv도 없던 한적한 시골마을 도려변이었고 변태 학대범은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24년 3월 5일 월요일 최초 신고자의 119 제보로 경기도 모처 안락사 있는 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이던 민키를 구조하러 안락사 없는 보호소인 내 사랑바두기 보호소 대표님과 부대표님이 안락사 있는 보호소에 출동하셨습니다. 그 당시 민키의 상태는 앞선 1번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생식기의 절반 정도의 손상과 생식기 손상으로 인한 중성화 수술 여부 확인 불과 기타 관절 골절과 피를 많이 쏟아서 많은 치료비를 감당하고 입양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소에서 사망하거나 입양 공고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안락사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 손에 의하여 민키는 2번 죽는다고 말씀하시며 너무나 어려운 현편이지만 어떻게든 민키를 살려야 한다고 대표님께서 구조를 결정하셔서 민키 구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왼쪽보다 더 부었어요. 보호소 대표님과 부대표님 의견은 의사는 어떻게든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건 일단 아이를 살린다. 약 5살 추정의 착한 여아 임시 이름 민키를 구조 이후 1시간 30분 거리를 달려서 서울에 있는 모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민키의 검사 및 치료 수술을 진행하려 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민키를 케이지에 넣어 병원으로 가는 대표님과 부대표님. 방금 민키의 두려움과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들으셨나요? 어떤 금수만도 못한 놈이 민키에게 이런 공포를 주었을까요? 민키에게 몹쓸 짓을 한 금수만도 못한 놈아 민키는 너의 변태적인 성적 취향과 폭력을 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란다. 사람이 지금 할 만한 짓입니까 이게? 어우...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걸?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급하게 생식기 수술과 몸 이곳저곳에 있는 칼로 베인 듯한 상처를 임시 봉합하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까 수술받았던 병원에서는 민키가 약 25kg인데 15kg까지만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 그러니까 입원장 요만한 곳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큰 입원장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보시면은 아까 꼬맨대요. 있죠? 이렇게. 예, 여기 이쪽이... 꼬맨대. 예, 저희가... 임시방경 꼬맨대. 네? 임시로 꼬맨대. 예, 임시로. 임시로. 저기, 여기 제가 좀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여기. 지금 엄... 여기가 근육조직이 보일 정도로... 심하게 되어있었고... 예,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 그리고 생식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임시로 지금 수술을 하고 꼬맨대. 참, 이게 진짜... 응?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관. 응? 관. 예,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지금... 저기에 고름이 찼거든요, 고름? 고름이 찼는데, 고름을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 저 관을 삽입해가지고. 여기도 꼬매고. 예, 이쪽도 꼬매고. 여기도 꼬매고. 그리고 온몸에 피멍이고. 이게 피멍이죠, 피멍. 피멍. 예, 이런 게 지금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지금. 보라색. 예, 보라색. 저게 다 피멍입니다, 피멍. 민키를 입원시킨 이후 약 1시간을 달려서 경기도 보체에서 최초 신고자분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민키를 발견한 최초 구조자분을 경기도 김포 모차에서 지금 만났거든요. 차를 세우고 갓길로 뛰어가서 상대를 돌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머리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머리를 들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저한테 주는구나 싶어서 얼른 가서 봤죠. 앉아서 봤는데. 일단 처음에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머리 쪽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정 가운데 상처가 있는데 그쪽 부분이 뼈가 드러나 있었고 뭔가에 찍힌 듯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는 혈흔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른 쪽을 살펴봤더니 이미 아이가 바닥에 피를 많이 흘린 채로 하반신이 거의 마비가 된 채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제 쪽으로 상반신만 이렇게 세우고 제 쪽으로 계속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처음 보는데도 눈빛을 저한테 보내주는데 그 아이 눈빛이 완전히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기도 했지만 그 아이가 저를 처음 보는데도 핥아줄 정도니까 뭔가를 도와달라는 시도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당장 해야 할 일을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민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키의 견주였고 그 학대제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격도 말씀 드렸죠. 네, 그대로 그냥 필터링 없이 쌍시온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면 굳이 제 제가 키우는 아이가 아니더라도 저는 같이 잤었어요.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이라 여기던 사람에게 성적 폭행과 말로써도 표현하기 힘든 학대를 당하고 버림받아 죽어가고 있던 민키와 민키와 비슷한 폭력을 당하고 다리가 사라지고 입이 찢어지고 눈이 뽑혀나가는 아이들에게 세상은 아직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짧은 순간이 어떤 생명에게는 삶의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부디 민키와 민키와 같은 친구들을 보호하고 있는 안락사가 없는 보호소인 내 사랑 바둑이 보호소를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응원의 메시지와 소액의 후원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약 400마리의 유기견과 약 25마리의 유기모가 안락사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안락사 없는 보호소인 내 사랑 바둑이 보호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소액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